망고 엄마 응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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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잘했다 아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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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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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고마다 고마다 어머 고마다 잘했어 고마다 자자이 베트남 셀토스 내부에요 한국의 셀토스랑 별 다른건 없는데 전자식 파킹은 아니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은 현지에 맞게끔 다르고 스테어 전체적으로 통풍 시트도 있고 오늘 비 오는데 이런날 참 차가 좋죠 서남 아들이 어린이집 가운데 좀 멀리 있네요 차타고 좀 깨끗어요 망고도 와 여긴가 보네 망고 가우디호 고마워 여기 여기 호텔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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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고 부유인데 고마워 망고 라몬 고마워 신발 벗고 고마워 바삭 고맙고 귀하 이거 너 지우 조만간 너무 맛있어 대박이다 디따 뭐 이따 디따 다이로 이따 비해 그냥 선물 받는 게있다 100m 감사합니다